터널 뭐가 있지? 이거 아닌가? 붕어빵이다 붕어빵 여러분... 여러분들 붕어빵 드세요 V LIVE와 함께라면 여러분들 붕세권입니다 붕세권 붕어빵 드시죠 머리부터 드시나요 꼬리부터 드시나요? 저는 머리부터 먹으니까 머리부터 드시죠 저는 꼬리부터 먹기 얼른 드시죠 이걸 보면 소노바트를 만들어요 붕어빵 때문에 보이지 않아 가운데부터 드세요? 처음 들어왔어 가운데는 처음 들어왔어 아보카들이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누구게요? 맞힐 수 있겠다 혹시 V LIVE 하는 거 구경했나요? 힌트 보다가 왔어요 지금... 어? 들어가고 싶지만 안 돼요 맞아요 지금 많은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뭐였지? 뭐였지? 협의 안녕 협의 다 메모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래 한 수 들여주세요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습관성 진짜 습관이 무서워 역시 습관이 무서워 무슨 노래 부르지 협의 노래 무슨 색겠어? 안 알려줘 노래 무슨 색이야? 맞다 무슨 색이요? 무슨 색일까요? 진짜 궁금하다 안아줄게 조금만 부르면 안아줄게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필터 끄어줘 저희 재밌는 필터 하나씩 해볼까나? 뭐가 있지? 아주 힙하다 이거 근데 약간 세션 아이템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뭔지 알아요? 어 약간 뭔가 이런 뭔가 세션 피플들의 옷이랄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하고 사진 찍으시고 저희는 잘 못하겠어요 힙하지가 않네요 힙하지가 않네요 저는 진짜 힙한 거하고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쵸 약간 플렉스 맞다 협의 형 그거 올랐잖아요 사이는 다 보셨죠 여러분 보셨죠 이거 닫을 수는 없나? 닫히지는 않나? 안 닫히나? 빨리 안 나온다 나 동륜인 줄 알고 톡 했는데 창욱이었어 네? 동륜인 줄 알고 톡 했었는데 창욱이었어 백 번도 남게 봤대요 진짜요? 조회 수를 지금 한 번씩만 더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 끝나자마자 4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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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는 5위가 4위 2위가 5위 5위가 근데 이걸로 봐도 어쩜 이렇게 안 어울릴까? 제가 안경이 진짜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이건 뭐야? 이게 뭘까? 피아시 이게 피아시 피아시 괜찮네 돼지 제발? 돼지? 혹시 어떤 게 돼지? 혹시 우리의 돼지인가? 돼지야 돼지리네 돼지 제발? 뭔 소리야? 돼지고기 먹어달라는 거야? 돼지야 제발 그만해 이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돼지필터 찔렸네 내가 돼지인 줄 알고 왜 돼지지? 이러면서 진짜 안 어울려 진짜 안 어울리죠 근데 이 수영 뭐야? 난 좀 느린가 보다 돼지가 뭘까나? 돼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야 하트 100만이다 감사합니다 하트 예전하진 않지만 100만 100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파이팅 나부터 눌러야지 어떻게 눌러? 못 누르네 여러분 이제 저희 곡 가볼 때가 되었대요 내가 이런 식으로 각 잡아서 죄송해요 저희 사실 제가 오는 이유는 연습실을 데려가기 위해서 저희 이제 가야 돼가지고 다시 연습하러 가야죠 죄송해요 여러분 열심히 파이어 파이어 파이팅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저 내일 채팅 아마 하니까 그때 또 봐요 여러분 그리고 이따가 인스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안녕 안녕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가기 싫은데 죄송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니요 눈물 필터 없나? 눈물 필터로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좀 찾아볼게요 저도 셀카 드릴게요 눈물 필터가 여러분 눈물 필터가 없네요 아쉽군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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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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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